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이번에 2023 문경 전통시장 문희경서 축제 개막식에 다녀왔는데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축제로 문경 약돌대지 요리도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가을이 들려주는 경사로운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문희경서 축제는 문경의 상징이자 기쁜 소식을 듣고 경사로운 일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개막식 전 축하공연으로 애플트리 고고장구 등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요. 문경의 주민분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문희경서 축제 개막식이 큰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답니다. 이어서 김종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장님 등 많은 분들의 인사와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희경서 축제 하이라이트, 워사와 날리기 퍼포먼스로 드디어 개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문희경서 축제를 듣고 경사로운 일이 있다는 문희경서의 정체성을 지닌 문경전통시장 문희경서 축제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축제 개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희경서 축제 성황리에 잘 교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목소리 보아주십시오. 자 경사로운 소식이 들리는 곳, 문경! 문희경서 축제! 통상 날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고요. 이상으로 2023 문경전통시장 워사와 날리기 퍼포먼스가 끝난 후 가수 서지호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문희경서 축제 분위기가 후끈해졌습니다. 이어서 명총 문경사과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참석인 특살무대도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을 지나 다음으로 방문한 곳 문경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백종원의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문경특산품인 약돌대지를 활용해 개발 약돌대지 한상을 상차림 1,2,3호점에서 시범판매하고 있어 상차림 1호점에서 실식도 해봤습니다. 문경약돌대지는 문경전통시장 상차림 1호점에서 3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요. 편육은 함께 나온 부추무침과 먹음 맛있습니다. 문경약돌대지로 만든 산나물 떡갈비와 편육 1만원의 행복 메밀전과 구수한 된장찌개와 함께 문경전통시장에서 든든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희경서 체험부스에는 전통이상 체험, 소원 등 호패, 자개그립통 만들기 등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카카오 우리 동네 단골시장 홍보부스에서는 1만원 이상 영수증만 보여주면 장보고 톡첸을 추가하고 카카오 굿즈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문경전통시장 익숙한 빨간 다라이에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모습 왠지 인심도 호화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 한바퀴 돌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과 함께 먹거리 볼거리 시장경까지 즐겨봤습니다. 집에 올 때는 시장도 보고 필요한걸 구매도 하고 양수무겁게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